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 이주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2월 9일에서 12월 1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운세 제가 이 카드로 뽑아 드리려고 오늘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뉴스에게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이제 여러분 정말로 오늘 타로운세 를 뽑아 드리면 우리가 12월에 또 절반이 다 갔어요. 정말로 세월이 엄청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맘때가 되게 되면 약간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는 시간이 한 10일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약간 연말 분위기도 있고 자 그리고 한해를 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절로 머릿속에 들게 되죠.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해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와서 보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년을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대도 계실 거고 아마 젊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진짜 나이가 지나갈수록 정말로 세월이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알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연말된 마무리도 음주가무를 구독자분들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강도 좀 챙기시고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마음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좀 둘러보시고 자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잘 점검을 해서 멋지게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들이 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한 일이 많이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일이 많이 벌어지길 바라면서 먼저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타로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양자리부터 자 이 카드는 심블론 카드입니다. 조금 다르게 뽑아볼까도 제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연구를 해서 주간운세를 조금 더 좀 다르게 뽑아보면 어떨까요 싶은데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간운세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 눈쇄를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양자리 지금부터 자 해석할게요. 자 양자리가 색깔이 보게 되면 노란빛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노란빛은 그냥 그냥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자 초음으로 봤을 때는 자 부처님이죠. 보니까 부처님의 우리가 봐도 부처님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약간 관념적이고 이해하라 널리 베풀라. 자 그리고 이걸 사자 자리에 태양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갔다는 뜻은 사실은 태양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 생각하자 그리고 생각하자 그리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보자. 그래서 심사숙고의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카드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정신적인 것에서 조금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는 어떤 한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금전운으로 보면 이 카드는 뭐냐면 선생님과 제자 카드거든요. 그래서 수련이 카드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련이의 어떤 모습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면서 금전운으로 연결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수련이의 과정 속에서 뭔가 금전을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금전을 향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한주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달의 계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많이 베풀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주변 사람들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직장하고 어쩌면 좀 안 어울리는 카드 같기도 한데 자 그래도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가족처럼 생각하는 어떤 직장인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가 황소자리의 금성의 사수자리의 목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나쁜 카드는 아닌데 이게 지금 사업성의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게 지금 금성이니까 영화를 보러 가거나 관람을 하거나 뭔가 약간 즐기는 백화점을 간다든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좋은 걸 사거나 좋은 물건을 쓰거나 아마 그런 연애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이 카드는 나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연애운에서 금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정갈자리의 수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약간은 뭔가에 사람들이 홀리케에서 따라가죠. 자 그러니까 건강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금지해야 될 것은 좀 금지하자는 카드이고 그리고 어쨌든 연말이기 때문에 약간 술이나 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좀 안 먹는 게 건강운에서는 양자리 분들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 약간 관념적인 생각이 많은 조금 간망하는 조금 쉬게 되는 그런 카드가 양자리들에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소자리 양자리는 쉬면서 관망하라는 어떤 카드가 떴다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총운과 금전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총운과 금전운과 직장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 자 잠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 총운이 보게 되면 왕이 밖에 비가 내리고 여기 보게 되면 왕이 밖에 비가 내리고 자고 있죠. 자 그리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황소자리들은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그치고 나면 왕은 나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약간 휴식기 지금은 활동한다고 해서 크게 답이 있는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휴식기를 거치면서 재정비하는 어떤 기간으로 삼자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휴식기를 거치면서 재정비하자라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개자리의 사수자리거든요. 기억의 어떤 뮤즈의 여신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거는 활동성보다는 어떤 것을 투자해놓은 것에 대해서 약간 기다리는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새로 투자하기보다는 잘 생각해보시고 이전의 것에 대해서 좀 잘 뭔가 추가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으로 보인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녀가 자 이게 서로 자 반대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할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맞는가? 네 역할이 맞는가? 내 지위에서 내 역할이 맞는가? 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카드가 자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 역할이 정말 그게 역할이 맞는가? 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한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뭐냐면 이건 성입니다. 이거는 성으로서 약간 얽혀 있으면서 어 거기다가 약간 육체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어떤 관계를 설명하면서 뭔가 서로 홀릭되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어떤 관계 자 거기에서 약간은 조금 비정상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카드에는. 자 그래서 홀릭하면서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는 어떤 카드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좀 비정상적인 게 있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어 이 카드는 그 다음 카드는 뭐냐면 어 수성의 이거는 어 요 물고기 자리의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은 크게 뭐 건강상으로는 요게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요게 약간 이게 야바이쿤 카드거든요. 그래서 속임수의 약간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쓴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이거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만약에 어 어떤 의료를 지금 할라 하잖아요. 누구 소개로서 의료를 할라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는 어 싹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의사선생님을 소개 받거나 중요한 어떤 검진을 목적에 두고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 카드를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건강적인 면에서 어쩌면 염려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데 이번 주는 조금 쉬어야 되는 한 주는 내가 건강상으로 조금 다운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약간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어 조금 다운될 수 있는데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어떤 반주로 생각하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요거는 모일라이죠. 자 그래서 염소자리에 요거는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건데 요 카드는 토성이고 요거는 목성이고 요 카드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뭔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험한 산에 앉아서 이 여자가 운명의 신 이 여자가 기다림의 뭐를 상징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얻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참 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약간 기다림을 상징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숙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야 하고 거기에 인구의 세월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천칭의 사수자리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자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여쁘게 하는 어떤 물건들은 다 괜찮은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예쁘게 하는 거 자 그리고 그런 물건들과 그리고 사람들 결합과 관계된 어떤 물건들을 하게 되면 자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고 그리고 둘이서 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이 카드는 동업의 카드죠. 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는 거 자 그런 속에서 뭔가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사수자리에 물병자리거든요. 이거는 사수자리에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라. 너의 어떤 기존적인 어떤 관념에서 조금 더 종교적인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뛰어올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라 뛰어올라라 새로운 발상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다라는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얘와 얘가 굉장히 그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가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인에 대한 그리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움 그리워하는 어떤 모습으로 어쩌면 연인이 둘이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창조한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장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아기를 가지고자 하신 지금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자 그러면 우선 아기 임신이 가능한 카드예요. 자 이 카드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이 마법사는 제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지만 마법사는 하느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될 수 없다라는 키워드가 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몰입하지 말아라는 어떤 건강운의 카드예요. 그래서 어 그 쓸데없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습을 버리면 훨씬 더 건강한 운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은 무일라이 카드가 뜯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견디면서 뭔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카드는 거부할 수 없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노력해오던 것들 쭉 계속 노력하자 자 그런 카드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뜯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자 불사조 카드가 떴죠. 자 봅시다. 자 날아올라라는 불사조 카드가 떴어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피닉스 불사조로 상징하는 옥수 멋있죠 카드가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안될 정말로 안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쩌면 될 수 있다. 자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버리고 다시 날아오르자라는 카드가 자 이 카드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안될 것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죽은 곳에서 다시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새로 이게 환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버려야 할 곳 속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다시 건져서 환생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생 환생 자 그리고 다시 활용하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라 자 우리 개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 봤을 때는 이건 뭡니까 약간은 이게 천여자리의 어떤 완전 어떤 분석을 통해서 뭔가가 안 맞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천여자리들이 재정의 분석 전문가니까 여기서 이제 물병자리를 상징하는 이 남자가 이렇게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메두사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금전운에 좀 시끄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운이 썩 좋은운은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 때문에 내가 뭔가 질타를 받게 되거나 금전운에서 누군가의 어떤 질타를 받게 되는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기 여자분이 누워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가 조금 있어야 나니까 나는 자듯이 누워있어야 된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계자리 분들이 아마 어 약간 조용히 열심히 일하면서 어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어떤 태도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뭐냐면 이 마녀가 아기를 버려버리죠. 아기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아기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새로 생긴 것은 버려라 이런 게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지난 것을 가지고 오지 새 것을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것을 취하고 아 지난 것을 취하고 새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자 말을 딱 하면 지난 연인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 재편성하자 어쩌면은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기를 이렇게 이렇게 불속에 버리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지난 거에 대한 어떤 재고다 재회 재생 다시 만남 그러니까 이 불사조하고 약간 맥락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계자리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생각이 많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것 생각이 많은 것 이런 게 건강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카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지개가 떴죠.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다. 고 보이고 어쨌든 초문으로 봤을 때는 자 불사조 자 옛 것을 되살려라 그리고 꺼질 것 같은 것에서 다시 살아난다.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이번 주에 사자자리들 완전 조금 시끄럽습니다. 뭐라 하고 지금 사자자리가 그새 계속 타로 카드가 괜찮았는데요. 이번 주에 보게 되면 보세요. 심판들이 이렇게 막 뭐라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자자리들은 별자리에서 여성을 남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질의와 질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사자자리 분들이 여성이라면 남자들이 막 뭐라 뭐라 하거든요. 그러면 길을 막으세요. 이게 이 남자들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 어쨌든 여성분들 같으면 그냥 참고 능기자 하면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자자리 남성분들 같으면 어쨌든 평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진정 내가 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총우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심판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카드가 떠있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데 얘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둘이서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정해봐야 말을 안 듣는다라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구하거나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겠죠. 동업자끼도 서로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썩 좋은 금전운은 이번 주에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직업운에서도 역할이와 쫙 나누어졌죠. 양자리하고 천칭자리 완전 지금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서로 생각의 체계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여자가 이게 좀 삐졌어요. 이 보면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완전 삐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어쨌든 화난다. 서로 화합되지 않는다. 직업적인 면에서 좀 다툴 수 있다라는 어떤 카드가 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하고 연예운에서도 이게 수성에 이게 지금 정갈자리인데 막 채찍을 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무감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에도 보면 하트에 칼 맞았어요. 그래서 연예운도 조금 별로입니다. 어차지 사자자리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도 이거는 남들이 이 여자를 막 뭐라 하는 거잖아요. 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변에 나보고 뭐라 하거나 주변에 어떤 소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쌓여하는 어떤 건강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자자리들은 이번 주에 조금 시끄럽네요. 그래서 사자자리분들은 이번 주에 주변의 활동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줄이시고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자악하지는 마세요. 줄이시고 내실을 기하는 어떤 한 주로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뭔가 말이 있거든 길을 막으세요. 이번 한 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조금 자중하면서 넘어가는 한 주가 되자. 자 사자자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아 천여자리가 되죠. 천여자리 또 이거 뽑았어요. 카드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천여자리의 초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천여자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염소자리의 어떤 상징이 되는데요. 오래된 것을 뭔가 분석해보고 공동묘지가 무서워서 지금 이 천여자리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 모습이죠. 귀신이 무서워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어떤 일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어쩌면은 조금 깜짝 놀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한 주다. 그리고 너무 내가 어떤 경험 속에서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 이 카드의 내용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의 어떤 천여자리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뭔가 형성되는 것들이 보통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어떤 생각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기신이 왜 두려워하는지 자신이 왜 생각이 많은지 자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어쨌든 총문으로 봤을 때는 뭔가 두렵고 겁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포춘 카드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행운 자 그리고 부수익 그리고 수익이 굉장히 좋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 포춘 카드가 듣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자 두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지적임이 동시에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지적인 것을 동시에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남을 굳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최대한으로 살려서 아름답다면 지적이라면 그것을 동시에 다 살려서 가면 된다. 자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면 굉장히 좋은 어떤 직업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연애운에서는 이게 정갈자리에 사수가 되고 뭔가 정신적으로 이 십자가를 중간에 놓고 으샤으샤 막 시커멀 옷을 입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홀리크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덮어쓸 수 있다. 덮어쓸 수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애를 만약에 새로 어때서 만나는 분이시라면 만나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준다 하거든. 두 번째는 이 영화를 보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화면으로 보니까 뭔가 관람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상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우리 좋으신 분이랑 같이 뭔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뭔가 콘서트를 보거나 좋은 걸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원에서는 이거는 이것도 지금 이게 신데렐라를 상징하는데 집이 열두 채예요. 자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아름다운 여자고 원래 빛나는 여자고 자 그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집만 열두 채를 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이 엄청 많은 카드죠. 자 그러니까 너무 공상의 나래를 너무 펴다가 자 어디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신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관념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우는 내가 가진 어떤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예전의 기억들 그런거에 의해서 뭔가 두려움이 느끼는 어떤 한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를 제가 또 멋지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전칭자리 분들의 총우는 또 불사조를 제가 뽑았네요. 자 제가 불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쥐 카드도 뽑고 지금 이런 무녀 신녀 카드 제가 다 뽑았어요. 지금 아름다운 카드도 뽑았네요. 자 불사조 카드는 뭐냐면 천칭자리 분들 안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지는 것 회생 재생 다시 만남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속에서 불이 되어 이게 오르는 어떤 새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안될 것 같았던 절처봉생 이라고 해서 완전히 끝에 끝에서 다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피닉스입니다. 불사조거든요. 그래서 안될 것 같았는데 된다. 자 이 카드가 총우입니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너와 나의 생각이 틀린 거야. 동업은 안돼.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인혼도 안돼.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출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면 대출도 안돼.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너와 나의 생각 관념 그리고 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전의 구도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금전의 구도가 틀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성과물이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드라큘라가 해가 뜨면 원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해가 떠오르는데 얘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자 끝낼 때는 빨리 끝내자 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지지하게 지지하게 남겨놓지 말고 자 끝낼 거는 완전히 끝내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번 주는 좋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이 카드는 약간 신탁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카드죠.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어쩌면은 뭐 남성분에 남성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어떤 연애운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기 보다 약간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으면서 약간 끌려가는 듯한 자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연애운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운에서 이 지금 카드가 뜨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름다운 여자가 맛있는 음식 거기다가 어여쁜 거 막 이런 거 막 있네요. 자 이러면 과식 너무 좋은 많은 음식들 음주들 그것 좀 우리 천천지아리 분들 주의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천천지아리 분들은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거 그런 느낌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런 거 너무 과식하는 거 좀 주의하자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총운으로는 불사주 카드가 뜯으니까 자 어떻다 날아오르자 자 거기다가 어 거기다가 어 안 될 것 같지만 어쩌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카드가 이번 주에 총운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자리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자리죠. 자 정갈자리는 마스터와 달인의 카드가 떴죠. 요게 염소자리에 어떤 토성애 카드가 됐기 때문에 자 굉장히 딱딱하면서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지배자가 되는 것 권위자가 되는 것 능력자가 되는 것이 이 카드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주다 이렇게 보이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한주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얘가 도망갔어요 다 때리고 지금 엄마한테서 도망을 가는 카드거든요. 집 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예상하는 거에서 다른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다툼 소란스러움 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쌍둥이 자리에 이게 물병자리를 상징하게 되는데 다리가 끊겼잖아요. 자 꿈꾸는 처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꿈꾸는 처리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다리가 지금 끊어진 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근데 잘 건너면 정말로 이게 왜 쌍둥이 자리에 물병은 이게 굉장히 똑똑한 공기 사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잘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밑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아이디어가 빛날 수 있으나 지금 네 생각이 빛날 수 있으나 조금 더 체계적이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마라. 자 그래서 구름다리를 건너가지는 마다. 마라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디어는 나쁘지는 않으나 그거는 아직은 발현된 시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단단히 해서 자 발현을 어쩌면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 시기는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예면에서는 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연예면에서 남들 입에 오른내리면서 욕을 들어 먹는 카드죠. 자 그래서 연예면에서는 약간 구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자 그런 거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예면에서는 우리 주변에 정갈자리 분들 조금 단속을 해가면서 갈 필요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건강에서는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카드죠. 자 그래서 건강 없는 연예운이다. 아이고 이상 없는 건강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의 마스터의 달인 카드다. 그래서 이번 주 내가 달인 마스터 전문가 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또 한 번 볼게요. 사수자리 사수자리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총운으로 봤을 때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인데 이 역할은 뭐냐면 여자냐 엄마냐 자 라는 어떤 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여성적임도 필요할 때가 있고 엄마로 엄마로서 아름다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엄마로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항수병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여기에 아이의 장난감이 있는 모습처럼 여기 어쨌든 두 가지 사이에 나는 내면적인 어떤 갈등을 가지게 되야만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일도 필요하고 여자로서의 일도 필요하고 어쩌면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이번에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어쩌면 두 가지 다 감당을 하고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금전운에서는 자 이 카드가 정갈자리에 황소자리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거는 바비인형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사실 이 카드는. 근데 그게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카드잖아요. 금전은 다이어트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금전이상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고 예쁜 것을 사는 것 아름다움과 관계 있는 그러니까 예쁜 것을 사거나 지출하거나 그런 어떤 지출할 수 있는 금전운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쁜 것을 향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쓸 수도 있다. 이번 주에 쓰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금전이 남의 조종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형이 나가 있기는 하나 내가 간 것이 아니고 남의 조종에 의해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남의 나의 주도권이 아니고 남의 주도권에 의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이고 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깜짝 놀라 약간 이게 그거거든요. 조금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 해서 뭔가 이게 조금 놀라는 어떤 이게 그게 이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카드를 상징하게 되면서 거기에 서로 서로 잘하게 되면 이건 서로 남녀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의 발견이고 그 속에서 뭔가 서로 잘 화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에서는 수행과 고행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연애적인 면에서 뭔가 좀 힘들어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약간 어디에 광적인 일에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협회 집회 이런 것과 관계되면서 뭔가 거기에 가게 되거나 그런 것도 되고 그 속에서 집단의 집단의식이 약간 몽환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 그런 거 어떤 건강으로 되고 그리고 꽃 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약간 이게 술도 되거든요. 약물도 되거든요. 전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나 음주나 약간 꽃 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연말이면 술을 한 잔씩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술 필름 안 끊기게 그런 면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세요. 사수자리 분들 그렇게 해서 초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가 두 가지 역할이 어쩌면 다 필요하다. 엄마로서 역할도 필요하고 여자로서 역할도 필요하고 아름다움도 필요하고 품어주는 어떤 마음도 필요한 카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염소자리는 보게 되면 장두의 자리 카드에 물고기 자리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는 카드죠. 신 앞에서 입을 다무는 카드잖아요. 자 그러면 비밀로 하라. 떠들지 마라. 자 그리고 신 앞에서 침묵하라. 은근히 너의 비밀을 간직하라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떠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거기에 간직하고 침묵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침묵하게 돼야 긍정적인 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의 비밀을 알아도 침묵하고 그리고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굳이 이거는 알릴 필요 없어요. 원래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비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마라. 신은 알고 있다. 자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고 가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어떤 갈등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돈 그는 돈은 조금 자중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자자리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쓰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지출을 내실 있게 하자. 가 되고 그리고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금전적인 면에 치중하지 말자.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하나가 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사람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딱 뭔가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그 뭔가 하나를 집어넣자. 아시겠죠? 추가하세요. 염소자리 분들.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속이지 말자. 이게 야바위 꿈 카드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말자. 언어로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지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비밀을 가져라. 속이지 말자. 이거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자라는 뜻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건강적인 면에서는 뭔가 이게 언어들 말들 로 통해서 상처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성은 다 언어로서 상처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로 받는 상처들 그런 상처에 주의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크게 아마 건강적인 면에서는 염려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로 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거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총 운열수는 어쨌든 뭐하자. 신 앞에서 비밀로 간직하자.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물병자리 총 은과 금전 은과 직업 은과 그리고 연애 은과 그리고 건강 은 물병자리 분들이 유돌리 좀 많아서 제가 사실 직업궁이 물병자리 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저와는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운으로 봤을 때 아이고 좋은 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은 총 운으로 봤을 때는 남녀가 같은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화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안주다. 이게 카드는 자세히 보게 되면 여자가 신발을 뒤로 딱 신고 약간 돌았을라 합니다. 이 여자의 눈빛은 너 믿어도 되니 자 이런 어떤 눈빛을 하고 약간 마음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 남자는 그만 우리 가보자 하는데 여자는 약간 의심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카드가 이 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둘이서 가는 길이다. 둘이서 화합한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간다. 즐거운 곳으로 간다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광고 효과가 있다는 아이고 금전적인 면에는 광고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떼죽으로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너무 홀릭 사람들이 나보고 막 해봐라 하는 것들 자 그런 거에 홀릭 당하지 말자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홀릭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자 따라가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거 사자 해가지고 다 같이 사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이게 지금 욕 나가는 거 거든요. 자 그래서 정신을 똑디 차리자 이번 주에 똑바로 차리고 금전을 잘 보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한 주다.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지 부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쉬어가자 관망하자 지켜보자 라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해한답니다. 이해한다. 이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이상향이 높아요. 이상향이 높음으로 해서 그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데렐라를 신데렐라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상향이 높음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어떤 한 주다. 눈을 좀 맞추세요. 그러면 둘이 갈 수 있어요. 사람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눈을 조금만 낮추시면 좋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적인 면은 이거 뭡니까? 척 봐도 뭐겠습니까? 자 다이어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습생에 먹는 것에 여왕이죠. 이쁘게 하는 여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왕의 권위를 가지려면 황소자리에 어떤 사자를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애플을 이게 지금 여왕이 사과들고 있어서 자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라는 어떤 건강운이기 때문에 혹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주 좋습니다. 그와 같이 가라 그들과 화합하라 그 길로 같이 가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죠. 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카드는 뭐냐 에로스 카드가 됐습니다. 여기는 자 물고기 자리의 어떤 카드는 뭐냐면 총원으로 봤을 때 수련입니다. 수련이 이 사수 자리는 선생님을 상징하고 이 아이는 그릇을 만드는 열심히 닦고 있죠.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와 사수 자리를 상징하는데 사수 자리가 약간 스승을 상징하고 구루를 상징하고 이 요거는 수승의 쌍둥이 자리는 그거죠. 이게 수련이죠.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신불론에서는 그게 나오는데 어쨌든 선생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연마하라 노력하라 자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그 개자리는 개자리의 다른 굉장히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금융 전문가거든요. 자 그래서 가족과 지방과 요런 어떤 결부되면 어떤 금전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정에 결부된 금전운을 금전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엄마와 자 그리고 지방과 관계된 어떤 금전운에서 금전적인 면을 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과 관계된 어떤 금전운 지출 자 그런 어떤 운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시게 되면 크게 금전운에는 문제가 없는 카드입니다. 자 쇼인드 후부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안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자리 분들 안에도 내실을 기하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직업적인 면에 좋은 게 아니고 안에도 튼튼히 내실을 기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자 씩씩하게 떠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버리고 어쩌면 떠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헤어진다는 뜻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독특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자 웃고 있죠. 두 번째로는 산이나 어디 좋은 데로 어쩌면 우리가 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좋은 데를 가거나 자 그리고 독특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건강운에서는 이건 뭡니까 자 쓰담쓰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라 안아줘라 자 그리고 어떠면 성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카드가 뜹습니다. 자 그래서 초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수련이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 이번 주에도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라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12월 9일에서 12월 15일까지 둘째 주 주간 우세를 뽑아 드렸고요. 신물론으로 여러분들 꼭 뽑아 드려봤고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가 정말로 겨울도 깊어가고 거기에다가 연말로 완전히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자꾸만 쓸쓸함이 여러분들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감정들 주의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일어나면 또 하루 세 날이 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해 자 이번 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